7월 13일입니다. 저희 카페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들여서 정확히 959% 대박을 친 종목인데요. 자 엠젠플러스입니다. 엠젠플러스. 엠젠플러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이후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래 재개 이후 한번 상한가 쳤다가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기술적으로 다시 추가 반드권이 오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자 이 종목은 엠젠플러스 이전에 GI블루 였었습니다. GI블루. 아마 GI블루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GI블루였을 때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그냥 강력 홀딩하면 1년 2년 동안만 묻어놔두면 천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 왜 가능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 2014년도서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 이유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 2900원 3000원 이었는데 그 후로 액면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땡기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거나 주변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저희 카페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여기에서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요 제가 명쾌하게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제가 아래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종목을 1000% 수익을 목표가를 두고 추천을 드렸는가 자 여기가 지금 5천원대지만 그때 당시에 지하이블루였었을 때 이때 당시에는 2900원 3000원이었었습니다. 액면가가 변경이 된거죠. 자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반동을 주지 못하면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는 걸 눈치를 까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반등이 오면 기본이 1000%다. 기본 1000%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다 배우십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그때 당시에 3000원이죠. 자 2900원 3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정확히 956%인가 이렇게 급등이 왔었는데요. 매수당가 포함해가지고 1000%죠. 1000%가 넘는 거네요. 자 959% 자 3000원 2900원 대비 39000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1000%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 급등한 시기는 딱 약 늑 달입니다. 늑 달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개미들한테 제가 아 누차 드리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1000% 정도 급등시키고 난 다음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이 종목이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가로 비하면 5000원 짜리 약 4000원 짜리가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8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야 이거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 내일이면 또 이 종목에 매수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3년 전 2년 전에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본다면 이 종목은 굳이 추가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 전 재산을 다 올인 하면서 까지 이런 종목의 매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가 99%가 사기꾼 카페가 지천에 깔려 있다 자 동종목 엠젠플러스 이전에 지아이블루였었을 때 고점에서 여기서 피 눈물 흘리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눈탱이 쳐서 고열을 다 빨아먹었던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오고 있는데 이 고점에 물리심이 불쌍한 우리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 자 아직까지도 손절 안 치고 있는 분이 있죠 자 그런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고 있어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빠져나오셔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엠젠플러스는 재무구조가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좋지 않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엠젠플러스 주가예측정보 자 이렇게 시황분석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3000원 대비 336% 수익 중입니다 자 바닥 추가 반등이 오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니까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추가 반등이 왔습니다 56% 상승 중입니다 자 2014년도서부터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959% 상승 후 하락 조종장입니다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 있다 해서 959%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굳이 목숨 걸고 이 종목을 8000원 9000원 만원대에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기술적으로 잠시 반등 구간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분들은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알면 절대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저희 카페에 이전에 대박이 쳤었던 대박 쳤었던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대박 500탄 모음집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십시오 단 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홀딩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하루 이틀 주가의 움직임에 연연하시면 나중에 큰 돈을 못 봅니다 1000%짜리 수익 절대 못 먹죠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든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든 자 직업이 없는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 현장에서 내 품팔이를 하든 하루 일당만 받아도 최하 1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매달 100만원 200만원어치씩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이런 바닥주를 매수해놓고 강력 홀딩을 하면서 1년 2년 적금 들듯이 주어 모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이런 엔젠플러스 처럼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목표가 100에서 1000% 자 목표가 100에서 1000% 1000% 자 이런 대박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금이 없는 분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빨리 올라가면 돈이 없는데 빨리 올라가면 아깝죠 대박을 칠 종목인데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달 적금을 들듯이 미래를 설계를 하신다면 이 엔젠플러스 처럼 1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이 100%에서 1000%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닥주가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자 이런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세월에 투자하신다면 앞으로 1,2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매입하고 싶다 그러시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줄 대박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ну 그 다음 곡은 2019-1973-5680,000,000.000원 자는 두 번째 공정일에 aesthetic 중간에 따라오십시오 더욱 znale진 금일은 가져다운 하루를 사용해드립니다 이렇게 전원한 비싸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쁜 비싸움을 제거하려고 물이 이렇게 공정에 하십시오 겨우는 ability